복된 수요일 아침 이 말은 참말이요 모든 사람이 받아들일 만한 말입니다 우리가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사람의 구주이신 살아계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므로 우리는 수고하며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대는 이것들을 명령하고 가르치십시오 아무도 그대가 젊다고 해서 그대를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십시오 도료 그대는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순결에 있어서 믿는 이들의 본이 되십시오 내가 갈 때까지 성경을 읽는 일과 건면하는 일과 가르치는 일에 전념하십시오 그대 속에 있는 은사 곧 그대가 장노들의 안수를 받을 때 예언을 통하여 그대에게 주신 그 은사를 소홀히 여기지 마십시오 이 일들을 명심하고 힘써 행하십시오 그리하여 그대가 발전하는 모습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십시오 그대 자신과 그대의 가르침을 살피십시오 이런 일을 계속하십시오 이렇게 함으로써 그대 자신도 구원하고 그대의 말을 듣는 사람들도 구원할 것입니다 아멘 네 오늘은 교단 창립총회를 위해 함께 기도하는 날 스물아홉 번째 날입니다 함께 공동 기도문 고백하겠습니다 주님 인내가 교만 보다 낫습니다 라는 말씀처럼 모든 총회의 참석자들이 서로 인내하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들에게 휴식이 필요할 때 몸의 소리에 귀 기울이고 무리하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지친 영혼과 지친 마음을 보호해 주옵소서 그들이 기간 동안 질그릇 같은 육신을 잘 돌보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날짜를 무시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9월 달 달력이 시작되자마자 아침 저녁으로 선선한 바람이 불기 시작합니다 한낮에도 덥다라는 느낌은 많이 안 드는 것 같아요 환절기입니다 감기 조심하는 모든 배들교의 성도를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보고 있는 말씀은 디모대전서 4장 말씀입니다 디모대전서 4장에서는 바울이 디모대에게 본격적으로 목회 관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신실한 주님의 일꾼으로 건강한 목회자로 세워질 수 있을 것인가 바울이 디모대에게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디모대는 말 그대로 젊은 일꾼이었습니다 이제 신차 목회자이기도 했고 어찌 보면 혼란을 겪고 있는 목회자였을 수도 있습니다 경험이 부족한 사역자였을 수도 있고 두려움 속에 있는 이제 막 소명자로 부른받은 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계획에 정말 필요했던 것은 바로 스탠나드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목회적인 기준이 어디에 있어야 할 것인가가 디모대의 큰 고민이었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4장 말씀은 흥미로운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무엇을 먹을 것인가? 무엇을 또 마실 것인가? 목회자인 디모대에게 뿐만 아니라 초대교회에게 초대교회에게 참으로 핫 이슈였던 내용이 바로 이런 것들이었습니다 어떤 것을 먹을까? 어떤 것을 마실까? 그 기준이 어디에 있을까? 많은 이들이 고민하는 부분이었습니다 여기에 바울은 이렇게 답변합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은 모두 다 좋은 것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집니다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지으신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버릴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겁니다 그 기준이 어디에 있느냐? 모든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라는 겁니다 디모대에게 바울은 또 다른 이야기, 또 다른 노하우를 전해주는데 그것은 마지막 절에 기록되고 있죠 그대 자신과 그대의 가르침을 살피십시오 끊임없이 점검하라는 겁니다 자기 점검을 끊임없이 이어갈 때에 이런 일을 계속할 때에 그대 자신도 구원하고 그대의 말을 듣는 사람들도 구원할 것입니다 라고 바울이 디모대에게 당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 기준이 어디 있느냐라는 거죠 바로 말씀과 기도 더 정확하게는 경건의 훈련이 건강한 신앙인으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크리스찬으로 설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라고 바울이 얘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4장 말씀에 보면 4장 말씀은 여러 가지 복잡하게 기록되는 것 같기도 합니다 디모대가 듣기에는 참으로 지키기 어려운 여러 가지의 기준들이 제시됐다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조건들, 또 여러 가지 상황들에서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 4장 전체를 관통하고 있는 하나의 기준이 바로 말씀과 기도, 경건의 훈련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삶의 현장으로 불러주셨습니다 또 삶의 현장에서 그리스도의 일꾼 될 것으로 세워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선한 일꾼이란, 좋은 일꾼이란 바로 무엇일까요? 오늘 하루를 하나님 앞에 좋은 일꾼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건강한 소명자로 세워지기 위해서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말씀 가운데 또 기도함으로, 경건함으로 우리의 삶을 날마다 그리스도의 형상 닮아가게 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끝까지 지켜야 할, 우리가 끝까지 훈련해야 할 우리 크리스찬 라이프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아침 일어나서 제일 먼저 무엇 하셨습니까? 말씀과 기도로, 경건의 훈련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갈 힘을 얻는 배델교의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하루 어떤 일이 펼쳐질지 모릅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 처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주님의 말씀과 기도로 오늘 하루의 삶을 채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씀과 기도로 훈련하고, 말씀과 기도로 세워져서 오늘 하루 주님 앞에 좋은 일꾼으로, 건강한 소명자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오늘 하루 승리하는 배델교의 모든 성도들 되시길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